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유럽-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7일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작됐습니다. 제유럽 조선인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 대사관 앞에서 유럽-북한 자유주간 선언식을 갖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했다며 영국 내 탈북자와 영국인 35명이 참석해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. 김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유럽-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유럽-북한 자유주간은 제유럽 조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영국, 네덜란드,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 10월 두 번째 주에 개최됩니다. 한편 유럽-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김영순 씨는 영국의회에 참석해 북한이 평화를 해치고 주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